탑밀드 안녕하십니까 탑밀드입니다 오늘은 무선 해머 드릴 드라이버 두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로키 무선 해머 드릴 드라이버 이 제품은 m12 fpd구요 이 제품은 m18 fpd입니다 m12 fpd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구요 아직까지 신제품이구요 이 제품은 m18 fpd인데요 m18 fpd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신제품이 아니고요. 구제품이 되었습니다. 먼저 m12 fpd의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44Nm입니다. 아무래도 12V 제품이니까 토크가 많이 떨어지고요. 무부하 속도는 1700rpm입니다. 전압은 12V, 전장은 168mm입니다. 속도는 1단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모드는 토크를 조정할 수 있는 클러치 모드가 있고 일반 드릴 모드와 석재에 타공을 할 수 있는 해머 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석재를 타공하는 해머 드릴 기능이 빠진 제품의 모델명은 m12 fdd입니다. 석재를 타공하는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은 m12 fdd를 구매하시면 되고 석재를 타공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면 m12 fpd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1kg가 살짝 넘습니다. 6A 배터리를 끼우면 약 1.5kg 정도 됩니다. 척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만듦새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정회전, 역회전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여기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서 1단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후크는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변경해서 후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게이지는 여기 4개의 LED로 표시가 됩니다. 이 제품은 토크값이 낮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거나 DIY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형 제품이 된 m18 fpd. 이 제품은 무게가 약 1.5kg 정도 되고요. 2A 배터리를 끼우면 거의 2kg에 육박합니다. 5A를 끼우면 무게는 약 2.3kg에 가깝습니다. m18 fpd의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135Nm, 무구화 속도는 550rpm부터 2000rpm까지 됩니다. 속도 조절은 1단과 2단, 2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물릴 수 있는 척 사이즈는 13mm입니다. 이 척은 메탈 척이면서 키리스 척입니다. 햄머드릴 모드로 사용했을 때의 타격수는 32,000bpm입니다. 작업 능력은 콘크리트와 철제 모두 13mm까지고요. 목재는 45mm까지입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 이 전장은 197mm입니다. LED 조명은 똑같은 위치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12V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게이지가 배터리에 없기 때문에 본체에 달려 있는데, 18V 제품은 배터리 게이지가 이렇게 배터리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 게이지는 없습니다. 정회전과 역회전을 할 수 있는 네버가 여기 달려 있고요. 동일하게 후크를 장착하는 위치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면 이 비트를 끼우는 홀더를 제거하고 왼쪽에 끼울 수도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후크를 끼울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동일하게 이 위에서 1단, 2단 조절을 할 수 있고요. 24단까지 클러치 조정이 되고, 드릴 모드와 클러치 모드, 해머 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이 구형 제품은 최대 토크가 135Nm면서 RPM이 2000rpm인데요. 새로 나온 M18FPD-2 이 제품의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면, 토크 값은 같습니다. 135Nm로 이 구형 제품과 같고요. 속도 조절도 2단으로 갔고, 타격수도 32,000bpm으로 갔습니다. 다만 작업 능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콘크리트가 16mm, 철자가 13mm, 철제는 동일하네요. 목재는 89mm로, 기존의 이 구형 제품 대비 약 2배가 된 89mm까지 작업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길이는 구형 제품보다 더 짧아졌고요. 175mm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197mm인데, 새로 나온 제품은 175mm입니다. 길이가 많이 짧아지면서, 목재의 작업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핸들이 있는데, 지금 보조 핸들을 가져오질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제품과의 차이점이, 길이가 짧아지고, 목재의 작업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구형 제품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립감은 역시 마찬가지로, 12V 제품이 그립감이 18V 제품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12V 임팩트드라이버와 12V 해머 드릴드라이버, 둘 다 손잡이가 상당히 굵기 때문에, 잡는데, 그렇게 그립감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아마도 배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가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립감은, 이 18V 제품이 그립감은 더 우수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 12V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